안녕하세요 중등임용시험 수험생의 장건강과 장건강에 좋은 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시험 당일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수험생의 장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현장이 있어서 수험생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임용시험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장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그대로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수험생이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운동 장에 부담 안 주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 시험 한 달 전에 앞서 말한 이런 방법을 수험생 분들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고 시험 당일날 최상의 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랍니다 추가로 추가로 저의 경험에서 나온 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추천하겠습니다 불가리스 불가리스 위센 인데요 가격은 1개에 1400원 한 줄에 4개에 5600원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이제 시험치 한 두 달 전부터 불가리스 이런거 한번 마셔볼까 해서 규칙적인 소화를 위해서 마셔봤는데 마셔보니까 상당히 소화가 잘 되고 장 상태도 항상 좋았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분들께서도 최소 한 달 불가리스 위센을 드셔보시고 장의 편안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4주의 경험 위센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상입니다